Yeah, 2023년 대한민국 자랑스럽지, 사랑스럽지 70년 전 대한민국 전쟁의 고통을 겪었지 70년 전 대한민국 아픔에 눈물을 흘렸지 But, 미국과 함께 튼튼한 동맹의 관계로 튼튼한 동맹의 친구로 대한민국 with 미국 전쟁의 상처는 당당하게 극복 한강의 기적은 보란듯이 성공 이게 바로 한민 동맹 70년의 스토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케미스트리 아하, 두 나라의 70년 케미 맥껏 따라와 지금부터 새로운 케미 보여줄게 대한민국의 K, 미국의 M 역대급 케미가 시작됐지 케미! 한민 동맹은 세계의 평화의 이바지 자유와 연대를 지키는 완벽한 케미! 산업도 경제도 서로가 얻은 벤티지 첨단 기술로 세계를 이끌 환상의 케미! 캐켜져와 만나면 글러버린 판타지! 세계를 사로잡을 감동적 케미! 지금과 이런 케미는 없었지 드디어 70년 케미가 폭발하지 대한민국과 미국의 시너지는 신나지 대한민국이 보여줄 에너지에 놀라지 예! 기대해! 대한민국의 K, 미국의 M 두 나라 케미가 우리 미래로 밝혀줄 테니까 기대하라! 70년 케미를!